반갑습니다. 나나이입니다. 오늘은 두찜에서 불마양 찜닭하고요. 그 다음에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플 찜닭 스파게티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clicked. 저는 불만 찜닭 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불닭보다 더 안 매운 것 같아요 저는 불닭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불닭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불닭맥이 너무 좋아요 흐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징어 짠! 팽이버섯 콜라 마요네즈 초콜릿 랍랍랍 양념장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파삭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